리브리쉬의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3, 2, 1, 시작!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무릎을 들기 힘들다면 가능한 만큼만 들어주세요.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발꿈치 들기 스트레칭. 안쪽 복사뼈를 들어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고관절 주의를 유연하게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마지막 한 번! 네, 잘하고 있어요. 다음은 등 표기 스트레칭. 발을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낮춥니다. 등은 계속해서 곧게 펴주세요. 허리가 뒤로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 한 세트! 마지막 한 세트! 네, 잘하셨습니다. 마무리는 발을 벌리고 옆구리 스트레칭. 링콘을 들어 올리고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익숙해질수록 동작이 작아집니다. 주의해주세요. 요통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한 세트!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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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통 방지에서 하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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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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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ㅋㅋ 계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허벅지 들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줄기를 꼭꼭이 펴자! 왼쪽! 앞으로 20분! 왼쪽! 오른쪽! 절반 남았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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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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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0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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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0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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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계속해서 가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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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돼... 아마도 비쥬얼을Room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다시마엔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안전하게 공격받을 수 있는지 아마도 비쥬얼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용하십시오. 아마도 비쥬얼을 공격받고 아마도 비쥬얼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안녕! 서두르지 말고 일어서! 복근 카드! 팔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 무리하지 말고 필요할 땐 쥐어! 악략! 우선 이어가기 B2가 안정기 때문입니다! 나의 발전을 안정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은 안정기 때문입니다! 졸림을 부수하십시오! 도전과 함께 치킬을 하십시오! 롤! 이게 동전이예요! 방탄소년단에 이 공격을 맞춰야 합니다! 아니지, 아니다! 넓은 지키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 공격은 안정기 때문입니다! 링콘을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꼽혀. 이거 만만치 않은데? 파이팅! 위로 아래로 콤보!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하나! license! inter crisis! 중간에 그냥 because of the getting. وي일의 스킬을 선택하십시오. 허벅지털feed.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짝거리는 땀이 정말 아름다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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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했어! 자, 빅토리 포즈로 이제까지 한 운동을 점수로 바꾸자! 엉덩이를 낮춰서 스쿼트 파워를 전실의 빅토리!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측정 중입니다. 잠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저의 손을 맞춰서, 제 손이 너무 잘 안겨주세요. 아, 저의 손이 너무 잘 안겨주세요. 아, 저의 손이 너무 잘 안겨주세요. 어? 아아! 전혀homme 같은 박상현이 자, 준비는 됐어! 눌러! 완성! 자, 시작한다! 눌러! 아, 다 됐다! 아, 다 됐다! 자, 자! 흠, 흠, 흠! 어? 음? 으악! 아...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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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젠장 나는 준비 다 됐어. 눌러! 바로 그거야! 자, 준비는 됐어. 눌러!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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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칼칼에 칼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역시 골고루을 꺼낸다. 고기의 벨트는 골고루의 벨트. 바로 한쪽으로 상징하는 것보다 계속 적어낸다. 그리고 원하는 것보다 골고루는 공격이 잘 안될 것이다. 쉽게 다가가다. 저쪽으로 다가가다. 저쪽으로는 골고루도 한쪽으로 도망치고. 나는 골고루도 도망치고. 10번 남았어. 10번 남았어. 10번 남았어. 10번 남았어. 앞으로 10번. 앞으로 5번. 1, 2, 3, 2, 3, 2, 3, 2, 1, 2, 1, 2, 1, 2, 1. 완벽해. 계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2, 2, 3, 2, 1, 2, 1, 2, 1, 2, 1, 2, 2, 1, 2, 1, 2, 1.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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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그러니 움직여서 지방을 연수시키자. 앞으로 20번. 왼쪽 오른쪽 절반 남았어.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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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무우요. 어후 Red Oh 그때 이리와 좀 비코습니다. 왜 쓸데저 σας 나아가 눈앞인다? 난 다음 날은 적 없죠? 여기가 다가서 사라지나요. 투명하고 서랍하고 적으로 집중할게요. 투명하고 적으로 저장할게요. 이제 투명할게요. 타이밍에 투명할게요. 1hson이 고픽이다! 2hson이 도움둔다! 그럼 도전해 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정작에 도전해봅시다. 공격이 좋아졌습니다. 병력이 오는 중. 공격이 오지 않습니다. 적응을 해보는 시간은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루트는 엄청난 기술가 날치고바부다 받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는 탐지에 선정된 딴은가 carbide이다. 루트는 한 ampli에서 슬픈 바지까지는 hours. 루트는 바로 보일 수 있는 기술과 비행 Zusch Firefox 입니다. 지구 잘하고 오리지 않은 기종이 아닙니다. 이거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신에 가정에 들어오면 포옹을 뗍에 의견을 읽어봅시다 좋아!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릴렉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동작이야! 동작은 상대 공격적으로 무력을 피해 달려야 한다! 어? 아까만 해내는 거품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만 해놔요. 아까만 해놔요. 이 자리에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까만 해놔요. 아까만 해놔요. 아까만 해놔요. 저건 잘 쏘 caracter도 자격이 있다면? 갑니다만! 암ican도 날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빛나는 불편함이 너무 좋아요... лег개가 저장할 수 있는 공격을 좀 더 날라지죠? 이제 티티티가 너무 좋죠? 자, 터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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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씀! 1의 핵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1의 핵심이 고통이 계속될거에요. 1의 핵심이 적습니다. 1의 핵심이 적습니다. 2의 핵심이 적습니다. 처음부터 칼을 해야됩니다. 곧 연구소가 안전해야되요. 긴 지방을 바꾸고 있는지 말아야죠? 그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이건 진짜 왜 이렇게 먹지않을까? 진짜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진짜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음..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빅토리!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빅토리!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빅토리! 엉덩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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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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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um 준비는 됐어! 눌러! 완성! 자, 시작한다! 눌러! 하, 다 됐다! 하, 다 됐다! 하, 다 됐다! 하, 다 됐다! Grund που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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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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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타ussia Jessica Ko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앗!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힘에 맞춰 획동적으로 움직이자. 하나, 둘, 앞으로 20번. 거의 맞닿았어.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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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앞으로 10번,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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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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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에너지 도착 자세하 sailed! 결말의 킬을 그려줍니다! 다시 저쪽을 터뜨려야 한다. 자!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앞으로 비울거나 뒤로 젖히지 않도록! 진짜 좌우를 준비해cible! 천천히 가지면서 몰아주지 않아서 default는 원래 벽고블베지에 돌을 낸다! plano 원 건조하게 또 쥐어! 무리처가 나갔다! 어까봐요! 이런 거! 다시 타이밍에 도착하십시오. 한 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스페셜cc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를 포함하십시오. 서운하mos 접속은 1등으로 사용하심 아이고 어차피 7등으로 수빈을 때렸습니다. 공격 공격으로 끊 피곤 한 번만 참고가 좋습니다. 도대체 오랫동안 도움이 없어졌어요. 비쥬얼퍼를 잃어버려는 것 같아요. 주의한 상태를 앞뒤로 출력할 것 같네요. 속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 엉덩이를 낮추고 끼게 스트레칭 빅토리! 끼게 스트레칭 빅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스태틱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링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놓아주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발을 교차합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서 왼쪽 다리 뒤를 늘려주세요. 그대로 잠시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몸을 일으켜 다리를 바꿔줍니다. 손가락 끝을 뒤에 자리한 다리로 가져갑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유지합니다. 몸을 허리부터 차례로 천천히 일으킵니다. 왼쪽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 뒤에서 발목을 잡아주세요. 무릎을 뒤로 당겨서 허벅지 앞쪽을 늘려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발등을 잡으면 정강이 근육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발을 벌려 손을 무릎에 대고 엉덩이를 낮춰주세요. 왼쪽 어깨를 안으로 넣어 왼쪽 고관절을 스트레칭합니다. 몸을 정면으로 되돌립니다. 오른쪽 고관절도 늘려주세요. 무릎과 발끝은 바깥을 향해야 합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손은 허리에 댑니다. 오른쪽 무릎을 굽혀서 왼쪽 종아리를 스트레칭해주세요. 발을 바꿉니다. 반동 없이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허리뼈를 지탱하듯 손을 받쳐줍니다. 상반신을 뒤로 젖혀 복부를 늘려주세요. 무리해서 젖히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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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